네 안녕하세요 맨땅 그래픽의 맨땅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시네마 4D가 갖고 있는 재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 재질에 대한 속성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재질 탭이 있죠. 머타리얼 탭이 있는데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재질이 생겨나고요.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머타리얼 에디터 창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이쪽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컬러, 자 저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일단 서피어를 이렇게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컬러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오브젝트에 컬러를 입힐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이렇게 색을 지정했다면 이 머타리얼 탭을 이렇게 드래그하셔서 이 오브젝트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색이 입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브라이트니스가 있는데 브라이트니스는 밝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어두워지고요. 위로 가게 되면 이렇게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텍스처라고 있죠. 텍스처는 이 오브젝트에 기본적인 이 컬러, 맵을 입힐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하나 불러올 텐데요. 저는 여기에 보시면 어스컬러라는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자 아니요. 네 이렇게 불러왔고요.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입혀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자 이미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에디터에 들어가셔서 텍스처 프리뷰 사이즈를 저는 좀 크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4096에 4096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재질의 느낌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텍스처 이미지가 좀 큰 사이즈가 좀 큰 사이즈라서 4096으로 이렇게 놨고요. 작은 이미지 텍스처 사이즈면 1024 이렇게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놨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쪽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빛을 받을 때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스페큘러라는 부분이 예전 버전에서는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스페큘러라는 그 부분이 이제는 리플렉션 이 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페큘러라는 스트렝스 값이 있는데요. 이렇게 낮춰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편의상 이 리플렉션 부분은 일단은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 컬러 부분을 다시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샘플링이 밉, 논, 서클, 여러가지 알리아스, SAT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밉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좀 우리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 정도 지금 입자의 느낌이라면 저는 논으로 한번 놔 보겠습니다. 네 논으로 놓게 놓으면 좀 더 거친 이미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다시 밉 이런 느낌이죠. 네 하게 되면 좀 블럭기가 있는 듯한 이미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에디터에 저는 8192로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이미지가 상당히 큰 이미지라서 지금 텍스처 프리뷰 사이즈를 이렇게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컬러 부분에 가셔서 다시 논. 자 다시 논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입자가 좀 더 거칠어 사푼된 것처럼 거친 이미지의 픽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밉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게 되면 이렇게 픽셀이 조금 블럭기가 있으면서 좀 이미지를 부드럽게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믹스 모드라고 있는데 믹스 모드는 쉽게 말해서 이 컬러 부분과 텍스처를 혼합하는 모드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add 를 놓으면 이렇게 환해져 버리겠죠. 기본적으로 포토샵에 사용되는 모드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add, subtract, multiply 있는데 멀티플라이 하면 좀 어두워지겠죠. 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믹스 스트렝스는 강도에 대한 부분이죠. 얼마나 이제 혼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normal 이렇게 놔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컬러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 컬러 부분 안에 이 텍스처 부분을 클릭하시면 네 이 안쪽 텍스처에 대한 속성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익스포저 노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빛의 양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도 이 부분을 1, 0.8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환한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 있다. 빛의 정보를 더 받는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고요. 여기 뭐 블랙 포인트도 뭐 0.7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런 이미지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요. 다시 화이트 포인트를 0.3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지금 하얀색 부분이 더 노출이 더 심해지는 그런 어떤 결과를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쪽 부분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놓겠고요. 노출도 일단 기본적으로 0으로 이렇게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디퓨전 이라고 있는데 디퓨전은 아마 다른 3D 프로그램 에서는 아마 컬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시네마 4D에서는 기본 컬러의 디퓨전을 체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성질을 나타나게 되겠는데요. 일단 이 브라이트니스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둡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처 같은 부분에서도 제가 똑같은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를 선택하겠고요. 여기 똑같은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포토샵 레이어에 멀티플라이어나 다크처럼 레이어 합성한 듯한 그런 느낌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오브젝트의 빛을 이렇게 비쳤을 때 그런 어떤 그림자 되는 부분 그림자 되는 부분을 오클루전 맵으로 처리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언체크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루미넌스 이쪽 항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루미넌스의 사전적 의미는 휘도 발광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발광의 개념으로 라이트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기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발광하는 형태를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발광이라고 해서 주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랜더 세팅에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체크를 했을 때는 다른 오브젝트에게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다른 오브젝트에 이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루미넌스에 이런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지구의 밤 모습의 이미지인데요. 이 밤 이미지에 이렇게 조명들, 나이트들이 이 밤 풍경에 이 불빛들만 이 지구에 표현을 하게 될 때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발광하고 있죠, 이런 이미지들이.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빛나는 부분들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겠고요. 자, 이 이미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네, 적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빛나는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빛나는 부분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꺼면 아무것도 없다가 불빛을 이렇게 발광하는 부분에 불빛들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믹스 모드라든지 스트렝스는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에 보시면 트랜스페런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속성인데요.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유리 재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는데요. 자, 저는 오브젝트를 자, 이걸 하나 꺼내겠고요. 이렇게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놨고요. 저는 머타리얼 탭에서 더블클릭, 다시 재질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트랜스페런스의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재질을 만들어 냈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렌더. 네, 하게 되면 요런 유리 재질의 느낌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트랜스페런스 안에 가시면 이 리플렉션 프리셋, 네, 반사에 대한 느낌을 이런 어떤 유리 재질의 반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이 안에 보시면 뭐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 다이아몬드도 있네요.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여기 보시면 뭐 펫, 플라스틱의 느낌, 아니면 뭐 루비, 루비의 느낌, 아니면 뭐 물에 대한, 물의 반사도를 뭐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반사도를 어떤 물질에 대한 반사도를 사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프리셋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이아몬드의 느낌을 연출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이 리플렉션의 강도들을 좀 조절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할 수 있고요. 뭐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또 옵션들이 있는데 뭐 텍스쳐도 또 추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안에서 저희가 다 이렇게 다루진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뭐 2.0 이런 식으로 조절해 가면서 아니면 1.5 이렇게 반사도의 느낌을 조절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변하면 기본적으로 루비의 반사도는 아니라는 거죠. 커스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또는 뭐 이렇게 루비 이렇게 루비는 기본적으로 이 반사도가 1.757에 대한 값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네 지금 요런 느낌인데 저희가 지금 기본 렌더 세팅은 잡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기본 지금 렌더 부분에서 요렇게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재질의 느낌을 좀 불투명도 하게끔 하려고 하면 지금 이 브라이트니스를 이렇게 낮춰주시면 네 좀 더 불투명 처리가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갈수록 투명해지고 내려갈수록 불투명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고 자 여기 보시면 블러니스라고 있는데 이 블러니스는 선명한 반사 또는 탁한 반사를 설정할 때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이 리플렉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언체크 하겠고요. 자 플라토닉은 잠깐 안 보이게끔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지구로 오겠고요. 자 리플렉션 안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반사에 대한 처리 부분을 담당하는 곳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지구 재질을 더블 클릭하겠고요. 자 지구를 재질해서 자 이 리플렉션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사되는 부분에 스펙큘러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비치게 되고요. 저희는 이 상태에서 여기 리플렉션 부분에 레이어 셋업을 자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들을 눌러서 저희는 베이크만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베이크만 뭐 GGX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크만 한번 클릭해 보겠고요. 클릭하게 되면 자 재질이 지금 이렇게 변했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거울의 느낌을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레이어에 보시면 지금 100%인데 기본적으로 완전 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오브젝트를 그대로 반사시켜 버리는 재질로 변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울이 그렇죠. 완전 반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그 모습을 그대로 비춰버리는 듯한 재질로 이렇게 돼 버리는데 저희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요. 이 퍼센트지를 이렇게 좀 설정, 낮게 설정을 해서 그 반사의 값을 좀 낮추어 그 반사의 값을 좀 이렇게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하게 되면 반사되는 그 외부 환경이 없어서 지금 잘 비춰지지 않는데 저희는 이 상태에서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를 하나 만들겠고요. 이 스카이에 저희는 콘텐츠 브라우저 하두리 이미지를 하나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에 이렇게 이렇게 자 입혔고요. 이 외부 환경이 여기에 비치게 되는 거죠. 지금 지구를 이렇게 보시면 건물의 이 느낌이 이렇게 비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렌더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네 그러면 요쪽 부분 요쪽 부분이 지금 건물들이 이렇게 비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이 스카이를 이 스카이의 하두리 재질을 꺼서 한번 다시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네 하게 되면 이 반사 물질이 없죠. 다시 스카이를 켜서 렌더 네 하게 되면 이렇게 반사 재질이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오브젝트가 있다면 외부 환경을 이렇게 반사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자 지구 탭으로 왔고요. 자 리플렉션 선택해 주시고 자 이렇게 강도를 반사의 강도를 이렇게 높일 수 있다. 자 이번엔 좀 높여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렌더 네 이렇게 올리시면 좀더 많은 양의 반사를 반사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배경을 일단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오른쪽에 눌러서 렌더 태그에 컴포지팅 네 이렇게 놓겠고요. 신발 카메라로 일단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오브젝트에는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자 필터도 그리드를 체크 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타입이라는 부분에 베이크만이라는 설정이 되어 있죠. 네 지지엑스 또는 폰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베이크만 네 이렇게 놓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에 보시면 뭐 어테뉴에이션 에버리지 평균 맥시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본 설정 하셔도 어 저는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러프니스라고 있는데 어 요거는 반사되는 부분을 얼마나 어 깨끗하게 처리할 거냐 아니면 어떤 조금 거칠게 표현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어 이미지가 보이고 있는데 저는 러프니스를 한 50 네 이렇게 놓게 되면 흐릿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높은데 한 뭐 30 네 이렇게 흐릿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25 네 요렇게 기본 세팅은 20 위인데 저는 0으로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보이게 되는 뭐 형태를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일단 지금 10으로 한번 놔 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놔 볼게요. 네 이렇게 놨고 리플렉션의 스트렝스 강도를 또 조절할 수 있겠죠. 네 반사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페큘러의 빛나는 부분의 강도를 뭐 이렇게 또 조절할 수 있겠죠. 강하게 네 이쪽 부분이죠. 그리고 범프 스트렝스 네 요거는 뭐 그대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레이어 컬러라고 있는데 레이어 컬러도 뭐 이렇게 보셔서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한번 놔 볼게요. 자 오케이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좀 색이 변하는 거죠. 랜덤 네 반사되는 물질이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이렇게 변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으로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레이어 마스크 뭐 이렇게 있구요. 레이어 프레넬 뭐 이렇게 있는데 음 여기 레이어 프레넬에 들어가시면 네 프레넬에 뭐 나의 일렉트릭 또는 뭐 컨덕터 뭐 요렇게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러보게 되면 이 반사되는 부분에 강도를 어 이렇게 뭐 주변에만 줄 거냐 아니면 이 가운데 부분은 덜하고 이 주변 부분에만 반사를 많이 줄 거냐 대한 그런 설정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도 IOR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프리셋에 가시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글래스 뭐 다이아몬드의 반사도 뭐 사용한다 라든지 뭐 이렇게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한번 눌러보시면서 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레이어 프레넬에서도 세팅을 많이 잡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씩 눌러보세요. 네 컨덕터 뭐 이렇게 눌러보시고 프리셋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뭐 실버 뭐 뭐 있을까요 뭐 뭐 뭐 큐리 뭐 또는 뭐 골드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잡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쪽 부분은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리플렉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기본 논으로 일단 놓을게요. 네 네 계속해서 이 엠비로먼트에 대한 항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비로먼트는 자 저희가 이렇게 외부 환경을 스카이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일단은 외부 환경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끄도록 하겠고요. 네 이 상태에서 렌더 네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 컬러 부분에 지구가 있어서 자 요런 지금 형태가 됐죠. 그래서 저희는 이 리플렉션도 일단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렌더 네 요런 상태가 됐죠. 자 기본적으로는 이 리플렉션에 이 스카이의 환경 부분이 반사되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 자체적으로 반사 값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용될 때 이 엠비로먼트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이 엠비로먼트를 선택해서 자 텍스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열기 열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이미지가 환경에 이렇게 입혀진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 상태에서 저는 자 블러니스를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네 렌더 뭐 요런 느낌이죠. 쉽게 말해서 이 오브젝트 자체에 어떤 환경에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입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러를 저는 50 네 하게 되면 이렇게 블러 처리가 더 된다라는 거죠. 요쪽 부분은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브라이트니스를 이렇게 낮출 수도 있겠죠. 네 환경 부분을 더 보이게 할 것이냐 덜 보이게 할 것이냐 에 대한 부분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놓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미지를 더블클릭해 보시면 이미지 안에 요런 뭐 익스포저 라든지 블랙 포인트 화이트 포인트 뭐 이런 옵션 창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익스포저 같은 경우에는 노출 빛의 노출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노출의 강도를 저희는 뭐 뭐 1 이렇게 이렇게 놓게 되면 환경 부분에 네 빛의 양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미지에 어떤 밝기 라든지 이렇게 이미지에 뭐 빛의 양을 좀 조절할 수도 있겠고요. 뭐 여기 화이트 포인트 블랙 포인트 도 이렇게 조절해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낼 수 있다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 보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저희 엠비로먼트는 일단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폭우를 봐 보겠는데요. 네 폭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눌러보시면 네 기본적으로 이 재질 탭에 이렇게 어떤 하얀색 막이 이렇게 씌워진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에 보시면 네 뭔가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조금 보여지게 만들 때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뭐 브라이트니스 조절해 볼게요. 좀 낮춰 볼게요. 랜더 네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덜 거쳐지는 하얀색 부분이 조금 덜 보여지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다시 기본적으로 이렇게 놓겠고요. 다시 랜더 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저는 이 디스턴스 거리를 지금 뭐 이렇게 천센티미터가 되어 있는데 저는 200cm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게 되면 점점 이 포그 안개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뭐 10 50 이렇게 나와볼까요?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500 랜더 네 이런 느낌 기본적으로 천으로 놓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포그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자 포그를 일단 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머터리얼 부분 네 재질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라고 감사하구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